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게임입니다. 지금 플스5의 물건이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커서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고 사이트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의 돈을 받고 여러 대를 계속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넘쳤났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대도 구하기 힘든 것들을 저렇게 많이 구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막연하게 매크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람들보다 빠르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플스5를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비싼 값에 되파는 대팔러들 중 한 그룹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플스5를 거의 3,500대를 구입을 했고 이윤을 남기며 되팔고 있고 자신들의 이런 행동에 후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입니다. 한 대팔러 그룹이 플스5를 거의 3,500대를 낚아챘고 온라인에서 물건이 다 팔린 후 이곳이 아마도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일 것이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크래시프 노티파이라는 그룹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우리가 모은 플스5는 총 2,472대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사전 구매하는 동안 1,000대의 플스5를 사전 주문했습니다. 이 말은 이 한 단체에서만 플스5를 되팔기 위해서 3,500대의 차세대 콘솔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하... 3,500대...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3,500대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도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왠지 앞이 벽으로 딱 막힌 느낌이었거든요. 구입이 절대 진행이 앞으로 안 나가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건이 나올 때 사이트를 보고 있다가 멤버에게 최소한 하나의 플스5가 떨어지도록 봇을 돌린다. 러닝버츠라고 말을 하네요. 봇을 돌린다는 말이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이니 그럴 것이라고 했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구입을 시도할 때 벽이 막힌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구입이 진행되고 있다가 놓쳐서 아이쿠 내가 놓쳤구나! 아이쿠 내가 늦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조금도 진전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봇을 돌려버리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많은 양을 해서 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대팔러들은 플스5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대팔러들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회사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 게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리미티드 아이템을 구입해 바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이게 지금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어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봇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이 남몰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회사가 있네요.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욕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자신들의 페북을 통해서는 봇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모니터링으로 오직 준비를 잘해서 매뉴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3,500대를요. 사람들을 바보로 알아. 한 대도 구하기 힘든 걸 3,500대를 구해서 멤버들에게 나눠줬다고요? 회사 직원이 3,500명이었어도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후회가 당연히 없겠죠. 이로 인해 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벌었을 거고 회사는 이런 이슈로 인해 많이 유명해졌을 테니까요. 광고가 공짜로 되는 거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영어 표현은 We have no regret. 수요가 높은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매겨가며 돈을 벌다가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때 콧방귀를 킁 끼면서 하는 말입니다. We have no regret. 우리는 우리가 한 짓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업체 중 영국의 작은 한 업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으니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들이 우리는 아무 후회가 없다? 라고 말하는 저 모습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저런 행위로 인해 어딘가에서 플스5를 사기 위해 돈을 차근차근 모았던 친구는 4배의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합니다. 아마도 비싸서 못 사겠죠. 게임을 좋아하는 자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플스5를 찾고 있던 아버지 또한 엄청난 돈을 더 주고 플스5를 사야 합니다. 이 역시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 봇까지 써가면서 물건을 갈취해가는 저런 일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이 물건을 되팔면서 버는 돈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게 갈취해버리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적어도 자신들이 당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 남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쯤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저런 행위를 막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니에서 물량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시장의 물건을 많이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되팔러들은 곧 사라질 테니까요. 감사하게도 어제 소니에서 올해 말 안에 물량을 더 공급하겠다고 말했으니 저런 되팔러들에게 사지 말고 좀 기다려봅시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척학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거의 매일 게임 관련 뉴스, 루머 등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크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